네 마르철로의 만성염증TV 마르철로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염 환자분들이 관절염에 먹지 말아야 할 식품과 약재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관절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식이나 약재들은 염증을 조장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다른 만성염증증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식품과 약재를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닭발, 꿀, 계피, 인삼, 홍삼, 녹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람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거죠. 그리고 사람의 체온을 따뜻하게 올려서 면역력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은 인체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체온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체온이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인체의 체온은 반드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소모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증이 우리가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혈액을, 혈액을, 양질의 혈액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혈액을 소모하기 때문에 염증이 조장이 되고 또 인체의 체온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그 자체로 염증이 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음식들 대부분 좀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닭발, 꿀, 계피, 인삼, 홍삼, 녹용 이런 음식들 전부 이런 음식이나 약재들 전부 염증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 홍삼, 녹용은 또 꿀은 많이 보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공진단이나 경호고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장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것들도 전부 염증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분들 혹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충과 녹각이 있습니다. 두충과 녹각. 이거는 정말 뼈에 좋고 근육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물론 두충이나 녹각 같은 약재들은 근육이나 뼈의 성장을 돕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충이나 녹각이 굉장히 체온을 많이 올립니다. 근육이나 뼈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체온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다른 항염증 생약이나 항염증 한약들과 같이 잘 조합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다면 반드시 염증을 조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충과 녹각도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다른 것들과 잘 어우러져 있지 않다면 어쩌면 관절염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 카페인 음료, 녹차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 커피나 카페인 음료, 녹차 같은 음식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상당히 인효작용이 심합니다. 만성염증을 조장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인효작용에 의해서 우리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상당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몸 밖으로 굉장히 영양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관절 조직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시 재생시켜야 할 영양소들이 부족해져서 관절염이 낫지 않고 굉장히 만성적으로 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면 회복이 되어야 할 관절염이 끝나야 할 관절의 염증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커피나 녹차, 카페인 음료 같은 이러한 음료들의 인효작용이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흑염소나 개소주처럼 보양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인체의 체온을 올리는 이런 음식들, 기운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도 반드시 염증을 조장하게 됩니다. 꿀이나 계피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흑염소나 개소주 역시 인체의 체온을 급격하게 올리고 기운을 상당히 소모함으로써 염증을 조장하게 되니까 이 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념 환자분들은 어떤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들을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관절념에 먹지 말아야 할 식품과 약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념 환자분들이 어떤 영양제와 어떤 음식이 관절념에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르철로였습니다.